만나지 마요. 뭐해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싫어. 내가 좋아하니까. 결혼 안 한다고. 미쳤어 얘가. 안 할래. 뭔 소리야. 시기 내 일인데. 처음엔 기시감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미리 보여요. 근데 이젠 어떤 여자가 자꾸 떠올라요. 난생 처음 보는 여잔데 왠지 그 여자랑 엄청나게 엮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고요. 나 입불했어요. 어울리지 않게 착하신가 보네. 그런 허접한 뻥을. 이제 아버지는 너를 버릴란다. 엄마도 동의했다. 잘 살아라. 단정하게. 뭐하는 거야. 전 결혼 전날 차였어요. 내가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졌대요. 어떻게든. 그냥 살아요. 피투성이라도 그냥 살아요.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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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얼마에요? 왜요? 보증금 이사비용 복비 다 될게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공사 해준 대잖아요. 언제는. 피투성이라도 어떻게든 살라고 하다니. 갑자기 안면 확 바꾸네. 왜 이렇게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지? 당신 여자야. 나 남자고. 그래서. 어쩌다 같이 잘까봐 겁나나? 야. 내가 한번 잤다고 남자한테 목매고 그럴 여자 같아? 결혼 전날 차이고 질질 짜고 돌아다닌다고 완전 촌년으로 보이나 보지? 나 촌년 맞아. 첫사랑에 목매고 한 문자만 안나. 겁나면 그쪽 이사가요. 미안해요. 공사는 천천히 해요. 나 나가고 나면. 내가 나갈게요. 진짜 사랑 기분 더럽게 만든다. 이봐요. 왜 이렇게 늦게 다녀요? 기다렸다 죽는 줄 알았네. 누가 나한테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혼 전날 차인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냐. 세상이 나한테. 사망 선고 내린 기분. 우주에서 방출된 기분. 쫓겨난 우주에서. 아연 떨면서 빌부터 살아야 되는 기분.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냐. 난. 결혼식 당일 날 차였어. 한 대 맞고 쓰러진 거야. 좀 쉬었다가. 일어나면 돼. 좋다. 18,000원이요. 네.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아 저 잔돈을 두고 왔네. 금방 갖고 올게요. 네. 금방 있어. 오오오오. 깜짝이야. 밖에 있네. 저 위에 말이죠. 짜증명 왔어? 말을 해야 할지. 혼자 산다고 광고해요? 저놈 잔돈이 있었어. 그냥 여기 살아요. 나도 여기 살 거예요. 겁 없이 함부로 감동 주고 시라리네. 어쩌려고. 든든해요. 어딘가 나랑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 나는 내가 못 나서 그런 일 당한 줄 알았는데 잘난 사람들도 나처럼 결혼 전에 차이는구나. 미안해요. 그쪽 상처가 내 위로라고 해서. 먹는 거 이쁜데. 결혼할 뻔한 남자가 그랬다며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졌다고. 괜찮다고 먹는 거. 왜 변명하는데? 심쿵한 거 같애서. 저거 좀 이런 거를 심쿵할 거 같은가. 달려와서 내 품에 안겨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받지 않으면 그 여자를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만 불행하고 이제 같이 행복하자고. 이제 같이 행복하자고. 이제 같이 행복하자고. 차가웠던 그날. 얘. 왜요? 뽕. 떨어졌어. 웃지 말라고. 좋아. 처음 듣네. 그쪽 웃음소리. 이제 알겠네. 끔찍하게 사랑했으나 자기를 그지같이 차버린 여자랑 같은 이름인 여자. 보기에 불편했겠지. 아까 거기서 한 짓은 뭐야? 뭐? 손 잡았잖아. 내가 무슨 니들 연애사의 손목품이야? 내 손목이 그 기집에 화나게 하는데 갖다 쓰는 소호품이야? 미안하다 손목 잡아서. 엄청 미안하다. 아직 오해형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야. 아니 내 말은 마음이 있는 거면 더 잘된 걸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질투할 거고 내 앞에서 오해형 얘기 다시 꺼내지 마. 대체 이거 언제까지 막 가놓을 건데? 내가 덮칠까 봐 겁나니? 옆집 남자 좋아하니까 좋은 거 하나 있네.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어진다는 거. 매일 술에 취해 뻗기 전까진 집에 들어오기 싫었는데. 나 생각해서 일찍 일찍 좀 다녀주라. 사랑은 바라지도 않는다. 나 심심하다 진짜. 아직에도 안 잤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냥 술 취해서 한 말이야. 나 취하면 좀 들이대 아무나 막 찔러봐. 술 끊어. 아무한테나 들이대지 말고 나 같은 놈한테 들이대지도 말고 정신 차리고 좀 일어나. 못난 여자처럼 자각하는 것도 그만 좀 하고. 너만 찔러보는 거 아니야.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마음속으로 찔러보는 남자가 회사에서만 네다섯이야. 그러니까 사람 기분 나쁘게 그렇게 겁먹고 펄쩍 뛰지 말라고. 자기야 피자 왔어 나와서 먹어. 계산 안 해? 언제 들어왔대? 혼자 사는 거 티 안 내려고. 남자 있는 척 그냥 혼자 쇼한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침대 머리맡에 놔. 맨날 불 끄고 침대로 가다 부딪히지 말고 시끄럽게. 이 뜬 거야. 뭐 그렇게 놀라시나? 폭탄 아니에요. 도시락이에요. 스탠드값. 맛있었어. 그럼. 누가 만들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아름답고 지랄이니 눈물나게 진짜. 왜 욕은 해? 좋으니까. 뭐해요? 누나. 래미야. 따뜻한데? 손. 만나지 마요. 뭐해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싫어. 내가 좋아하니까. 아무한테나 함부로 들이대지 말랬지. 근데 왜 나한테 잘해줬어? 잘해줬잖아! 짠해서 그랬다. 결혼 전날 바보같이 차이고 지가 찼다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못 보겠어서 그래서 좀 챙겨줬다. 죄냐? 나 보면서 오해영 생각나서 잘해준 거 아니면 됐어. 아니라고. 너 안 좋아한다고! 감정 풀고 언젠가 나 때문에 울 거야. 결혼은 한 번도 안 했죠? 그만하라고 좀! 아니라고! 이 사람 나 안 좋아한다고! 하나도 안 좋아한다고! 이 사람은 안 좋았는데 너도 왜 좋아해? 이런 특... 자네. 왜 우리 혜영이 안 좋아해? 왜? 우리 혜영이가 어디가 어때서? 말해봐! 말해봐! 왜 우리 혜영이 안 좋아해? 난 바보 같아서 어디냐고 물어만 봐도 설레고 가자는 말에도 설레. 근데 진짜 바보 되는 거 같아서 더 이상은 못해 먹겠어. 그래서 그만하려고. 알아요 옆집 남자. 집에 가자. 왜 이래? 할 말 있어. 집에 같이 가자. 나와. 니네 집 앞이야. 그 남자랑 또 만나냐? 어. 참 쉽다. 어 나 쉬워. 너한테 정 떨어질 것 같다. 난 지금 아무라도 필요해. 날 버리고 간 사람이라도 필요해. 벽 뚫고 들어가 널 덮치지 않고 버티려면. 사람 헷갈리게 이랬다 저랬다는 너 때문에! 심장 터져 죽지 않으려면! 니가 세상에서 제일 나빠. 니가 제일 비겁해! 아악! 놔! 다섯 번은 울리고 받으려 그랬는데 세 번 만에 받았어. 나는 너무 쉬워. 그치? 맞어. 내가 몰아 모으고 가라면 가는 쉬운 여자인 줄 알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쉬운 여자야. 이제 뭐 해줄까? 좀만. 안아주라. 어쩌면 나 아주 오랫동안 그댈 기다려 온 것만 같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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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